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고요 F 오븐 눌러서 시작하시고요 여기에 로봇을 P 컨트롤 30도 50도 대입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이나믹스를 추가해 넣기 때문에 거동이 좀 다릅니다 아 이걸 화면에 좀 잘 보이게 해 볼게요 P 컨트롤 30에 50 PD2 예제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아 네 이쪽에서 해보니까 다시 갈게요 PD2 30에 50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시면 거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지금 첫번째 축 두번째 축이 전부다 30도 목표하는 지점 40도로 대입을 했는데 30도의 첫번째 축 이 부분 두번째 축 40도 목표인데 30도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파란색이 첫번째 빨간색이 두번째인데 40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P 컨트롤만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동작을 하겠고요 다음 이제 이 녀석을 PD 컨트롤을 넣어보겠습니다 PD 컨트롤 30에 40 아 일단 30에 50으로 해보십시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아까랑은 좀 거동이 바뀌었죠 30에 50도로 했는데 목표 지점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게 두번째 축 파란게 첫번째 축인데 각각 숫자 30 50에 가서 수렴해 있고요 이 녀석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튀어 올라가다가 오버슛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D 컨트롤 값들을 수정을 하시면 얘가 이 오버슛들이 되게 좀 줄어들 겁니다 이번에는 0도 0도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 여기 P 컨트롤을 넣었네 컨트롤 D 눌러서 중간에 멈췄고요 PD2 PD 컨트롤 0에 0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0도를 향해서 두개 다 예쁘게 이동을 했고 마지막 여기 0 숫자 0 보이시잖아요 마지막 좌표도 0도 근처에서 보시면은 살짝쿵 사인파형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가서 오베 근처 가서 보시면은 0 근처에서도 약간씩의 사인파형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PD2 PD 컨트롤 30에 50 이렇게 대입을 해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출렁출렁하는 다이나믹스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전에는 세 축까지도 해봤는데요 세 축이 별 의미가 없어서 10도 20도 뭐 여기 세 번째 축은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안 보이실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일부러 관절들 다 높여서 본 거고요 그래서 P 컨트롤만 하는 경우에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P 컨트롤만 하면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절대 목표값으로 가지 않아요 PD2의 PD 컨트롤 명령부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타입인데 얘들이 이제 멈추면서 목표로 하는 값이 10도 20도 30도 넣으면 첫 번째 축은 10도 근처에 두 번째 축은 20도 근처에 바로 여기 30도 세 번째 축은 피다가 30도 근처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P 컨트롤만 하면 메스하고 스프링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계속 흔들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댐퍼 역할을 PD에 디컨트롤 형태로 넣은 거고요 에러 도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무언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수렴에 들어가서 30도 20도 10도 수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PD1, PD2가 여러분들이 P나 PD 컨트롤을 이해하시는 하나의 템플릿으로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있는데 이유는 뭐냐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고 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되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앞서서의 PD1과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PD1의 경우에는 이게 PD1이었잖아요 별 차이가 두 개가 없었는데 PD2에서부터는 두 개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시면은요 앞부분의 예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PD1의 경우에는 각도에다가 그냥 토크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언맨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메스가 없는 다이나미스가 없는 환경이 되겠고 PD2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 위치라고 하는 형태로 다이나믹 모델링을 제가 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예요 그리고 세 개가 서로 두 개의 축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는 따로따로 제어하는 경우하고 똑같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로봇 다이나믹스를 배우시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진짜 로봇의 형태하고 유사한 다이나믹스 형태를 볼 겁니다 그래서 PD1의 경우에는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는 실제 시스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상적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모델링을 해서 물류 엔진처럼 포워드 다이나믹스라는 기법으로 푸는 건데 PD1의 경우에는 사실상 다이나믹스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언맨 움직이는 것처럼 위치가 움직였던 거고요 PD2부터는 실제 가속도가 계산이 돼서 나오고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 각속도인 오메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다시 접분해서 각도인 위치로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2차 다이나믹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는 제가 간단하다 앞에서 심플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심플은 다이나믹스가 없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 다이나믹스가 있는 건데 이 PD2의 경우에도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약속한 모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출렁거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보시기에는 충분한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 아마 2,3주 지나서는 실제로 8회 완벽한 포워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로봇 쪽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기 칠판이 막 뜨끈뜨끈하고 저도 열이 많이 나서 에어컨도 안 나오고 2차 다이나믹스 미분을 해서 미분을 했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미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세컨오더 다이나믹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수식들은 매스가 있고 가속도가 존재하는데 가속도는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세컨오더 다이나믹스라고 2차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상 또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동력학적인 다이나믹스에는 두 가지 다이나믹스를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로봇 쪽에 또는 로봇이 아니더라도 물리적 환경들에서는 전부 다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워드 다이나믹스 또 하나는 인버스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포워드, 인버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해놨고요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쉽게 말하면 물리엔진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똑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F는 MA라는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F는 MA에 내가 입력을 F를 넣어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PD 컨트롤에서 토크를 집어넣고 토크가 각도를 움직이는 거고 F는 MA면 선형적인 F를 넣으면 X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F나 또는 토크 입력으로 힘과 토크를 넣으면 출력이 가속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일까? A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F를 입력을 넣었고 매스를 알고 있으면 A는 M분의 F겠죠 그럼 이 구해져 있는 A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A를 제가 구해놨잖아요 A를 접근을 한 번 하면 속도가 나올 것이요 여기서는 각도이니까 각속도가 나왔고 그걸 또다시 접근하면 위치가 나오거나 또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 각도이고 어떤 건 선형 X, V, A 이거는 선형적인 거고요 세타 오메가 알파로 표현되는 알파 오메가 세타거든요 얘네들은 각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F를 입력으로 넣고 매스를 아니까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접근을 두 번 하면 X라고 하는 위치가 나오는 방법론 X가 나와야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F를 줬더니 얘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더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입력은 F를 넣고 또는 토크를 넣고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위치나 각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A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접근을 두 번 하면 X 현재의 위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 시뮬레이션은 이런 물리엔진 전부 다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F를 넣으면 이게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리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물리엔진들은 전부 다 포워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 하셨던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물리엔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접근을 두 번을 해야 돼요 대신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접근 한 번에서 속도 또 한 번 접근에서 위치 그렇게 접근을 두 번 하는 것이 포워드 다이나믹스고요 그러면 뭐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뭘까요 얘는 또 유사해요 얘는 뭐냐면 F는 MA일 텐데 인풋이 뭐냐면 가속도를 넣은 거예요 인풋을 가속도를 넣으면 거기에 적절한 F는 얼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F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인버스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로봇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이는데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토크나 힘을 넣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하는 시뮬레이션은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쓰고요 로봇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근데 필요한 토크나 F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형태일 때는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어 쪽에서는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써요 왜냐하면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폴스로 얼마를 넣어야 될까? 토크를 얼마를 넣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제어 쪽에서는 인버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포워드 다이나믹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이 있으면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로봇이 있기 때문에 물리 엔진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가속도를 따로 구해서 접근해서 위치를 안 구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로봇이 움직이니까 폴스 입력을 넣으면 로봇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토크를 넣으면 로봇이 움직이겠죠 그때 각도를 읽어올 수 있죠 인코더를 사용해서 그래서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물리 엔진 만들 때만 쓰이고 실제 제어를 할 때는 인버스만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용어적 정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어린이날이 돼서 수업이 하는데 힘만 들고 진도가 오면 잘 안 나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접근이 아 내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아 접근 나 되게 자신 없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는 접근은 수치해석적인 기법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접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접근하고 좀 다르죠 수치해석에 의존하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식이 좀 간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이라 해도 크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뉴머리컬 메소드 오브 디퍼런시에이션 앤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랄 수치해석적인 미분과 접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어 쪽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디퍼런시에이션 이라고 하는 미분은 수치해석적으로 미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할 줄 압니다 오늘 배웠죠 어떻게 배우셨냐면 에러 도트 계산할 때 이게 뜬금포로 여러분들이 수치해석적인 기법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미 배웠습니다 에러 도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에러를 수치적으로 미분을 하는 방법은 기울기 기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시간에 대한 에러의 미분은 시간에 대해서 에러를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티브는 델타2가 됐죠 미분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기울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펜이 어디있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고요 공학수학기초에서도 얘기합니다만 X축이 시간이고 이쪽 Y축의 에러라면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을 하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델타티븐에 델타2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티븐에 델타2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이미 수치해석적인 미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시간에 내용을 배우신 겁니다 목이 좀 잠겨서 자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뭐 파셜 딜리버티브 토탈 딜리버티브 총미분 전미분 이런 것들 배우셨는데 이 입력 X만 있고 출력 Y만 있는 멀티가 아니라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만 있는 Y는 FX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다면 미분은 기호 D를 쓰는 것이니까 디퍼런션은 D가 미분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양쪽을 둘 다 미분하니까 DY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편미분이 X에 대해서 미분한 편미분이 나오고 이 X를 미분한 DX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편미분입니다 자커비안 할 때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F'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DX가 나눠져서 DX분의 DY는 F' X고 얘는 편미분 파셜 X 오버 아 파셜 X분의 파셜 F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Y를 Y는 뭐냐 FX는 뭐냐 Y잖아요 그래서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와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머리컬 수치해석적인 방법은요 리미트라고 하는 컨셉을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되게 작은 값을 넣을 뿐이지 실제로 극한의 개념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파셜 Y 오버 파셜 X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셜 Y 나누기 파셜 X로 되어 있는데 그걸 편미분을 편미분 결과를 델타 형태로 그래서 델타 X가 너무 크면 에러가 많아집니다 델타 X가 최소한 작아서 극한의 개념으로 델타 값들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이 작고 이것도 작게 만드셔야 되겠고 델타 X분의 그래서 델타 Y는 뭐냐 I 플러스 1 빼기 I 해서 제가 이 사이를 I로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구간에 평균적인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가 I 여기가 I 플러스 여기는 YI 여기는 YI 플러스 1일 거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걸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I와 I 플러스 1 간의 간격인 델타 X는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델타 X가 크면 기울기가 많이 커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테스트4 라고 하는 매설 코드 안에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4 예제에서 보시면 조금 복잡한 예제를 제가 간단한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 복잡한 예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우니까 Y는 X제곱 고등학생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얘기고요 Y는 X제곱 미분하면 2X나올 보시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처음에 이렇게 왼쪽에서 그려놨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미분한 거를 미분을 해서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EX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EX라고 하는 손으로 푸는 미분을 하지 않고 실제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해서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ELTA Y는 얼마인가 Y2-Y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1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쫙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쫙 실제 수치해석적 미분을 해 볼 거고요 간격은 얼마냐 DELTA X는 더 작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0.1 대입했고요 Y1 여기 있는 것처럼 YI 플러스 1 YI인데 제가 그냥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라고 했어요 이걸 Y1 이걸 Y2 라고 하면 Y1은 현재의 X가를 제곱 Y는 X제곱이잖아요 Y2는 X 플러스 DX 실제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면 DELTA X만큼 간 부분을 제곱해서 Y1 Y2 구했고요 DELTA Y 위에 있는 녀석 요 수식입니다 DELTA Y가 바로 요 수식 Y2 빼기 Y1이 되겠고 Y 도트 미분한 값 YD는 YD YD YD일 때 DY 마이너스 DX다 라고 이렇게 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YD가 계속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D는 쭉 저장이 된 걸 화면에다 그렸더니 오 대략적으로 Y는 EX에 가깝죠 0일 때 0이고요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한 칸 가면 두 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2 수치 해석적으로 실제 미분을 해봤는데 1일 때 2에 가깝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Y는 EX에 굉장히 가까운데 조금 틀리죠 이유는 어디가 틀릴까요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정확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살짝 요만큼 약간 옵셋이고요 0점도 정확하게 통과 안하고 살짝 옵셋이고요 1까지 갔을 때 요 부분도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해석적인 기법을 쓸 때는 왜 여기에 이렇게 에러가 있을까요 델타 X가 0.1로 좀 큰 값을 넣었어요 이걸 더 작게 해서 1,000분의 1 정도로 대입을 하시면 그래도 에러가 굉장히 적은 Y는 EX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치 미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E 도트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DX가 되게 작은 극한의 개념으로 작아야 되는데 0.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여기도 에러가 있고 여기도 에러가 있고 여기도 에러가 있고 여기도 에러가 있고 여기도 에러가 있는 것들 사실 중간에 다 있겠죠 이런 에러가 누적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에러 도트 값 계산할 때 어디 갔냐 에러 도트는 DT분의 D2라고 했기 때문에 DT가 델타 T하고 똑같아지려면 그래도 비슷해지려면 델타 T를 되게 작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델타 T를 0.01 수준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비슷하구요 보통 100분의 1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 추천드리는 값은 1000분의 1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제어 기법들에서 이 델타 T가 이게 무한루프를 거는데 1초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냐 델타 T 값이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00분의 1보다 훨씬 더 촘촘히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T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DT가 되게 작아져야 되고 DT는 초당 몇 번 하냐를 가지고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면 초당 한 1000번 정도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어 기법들은 초당 1000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에러 도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에러 도트가 에러 도트 값이 델타 T 분의 델타 E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뭔가 추정치를 넣은 거죠 조금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델타 T가 극한의 개념으로 굉장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0.1 0.01 같은 거는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제어를 할 때는 1000분의 1초 1ms로 0.001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댐핑이 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실험하실 때 이 수업에서는 실험을 안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만 다룹니다만 실험하실 때는 일초에 1000번을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수치 이게 수치 미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치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y는 x제곱을 적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적분하면 3분의 1 x3승이 나올 텐데 얘를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가 y는 x제곱인데 얘를 적분해야겠다 그걸 내가 f라고 하는 함수를 표현한다면 f는 적분해서 fx dx 이게 뭐 다 뻔한 얘기고요 이걸 그냥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죠 적분 기호 때문에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하면 델타 f는 fx 곱하기 dx 라고 수식이 바뀌겠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 d 붙이고 여기에 d 붙이면 d하고 이거는 1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1학년 때 많이 얘기 들었죠 적분한 걸 미분하면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라져서 오른쪽은 fx dx만 남았고 여기는 적분했으니까 df죠 미분만 남아 있으니까 방금 전에 썼었던 수치해석적인 미분 기법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df는 델타 f 하고 되게 유사할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퀄인데 여기 물결 표시했죠 두 개가 유사할 것이다 델타 f는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dx가 델타 x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손으로 푸신 것보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f는 f의 값의 차이죠 그래서 fi 더하기 1 빼기 fi가 되겠고 fx 그대로 내려오고 델타 x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 사이에 값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i 더하기 1은 이제 뭐냐 지금의 f 값에다 더하기 fx 델타 x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f가 바로 이 녀석하고 똑같아지더라 되게 비슷해지더라 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가지고 수치 해석적인 기법을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5에 보시면 이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에러가 좀 존재하긴 해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델타 x를 되게 작게 잡지 않으면 수치 에러들이 쌓이지만 지금 보시면 3분의 1 x 3승에 굉장히 유사하게 갑니다 3분의 1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풀게 되면 y나 x제곱을 접근하면 x제곱 dx니까 3분의 1 x 3승에 나올 거고요 접근 상수 부정 상수는 0으로 취급해 버리면 x가 1일 때 3분의 1 나와야 되잖아요 보시면 어 0.3 밖에 안 되는데 0.33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까지 가야 요만큼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접근 에러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를 최대한 좁혀야 되겠고요 테스트 5에 수치 접근에 대한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x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방금 전 보시는 것처럼 델타 x 값 dx를 우리가 여기 있는 dx를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 델타 x로 바꾸기 때문에 이 델타 x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사례별로 쭉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 빨간 선은 이그젝트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수치 접근 쪽이에요 지금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dx를 델타 x로 바꿔서 수치 해석적인 수치 적분에 의한 결과에요 그래서 dx가 0.1일 때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적분 했을 때 수치 적분 했을 때 dx가 0.01로 가면 거의 겹치기 시작하지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일부 따로따로 보입니다 그래서 dx가 0.01만 돼도 에러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요 dx를 0.001로 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델타 x 값을 0.01보다 더 작은 값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dx가 0.01, 0.01, 0.001일 때의 에러 값이에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플롯을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에러 차원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적분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에러가 점점점 이 녀석 커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에러가 두 개 사이의 간격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에러도 처음에는 아 이게 뭐지 왜 그림이 이렇게 나왔지 어? 이거 플롯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아 그냥 두 개를 뺐나 봅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그림이 테스트 5 예제를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한 가지 경험만 있고요 여기는 다양하게 제가 결과를 뽑아 넣었는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어 에러 계산한 게 어디 있나 F 빼기 F2만 했네요 제가 그냥 에스티메이션 된 거 하고 그냥 두 가지 차이를 빼고요 이 그림은 조금 이상한데요 어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 조금 에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림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3 3 4 에 이걸 이렇게 있는데 F2를 이그젝트 경우 F2가 이그젝트 케이스고 Fs가 계속 계산한값 아 제가 잘못 뺐네요 아 이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잘못 그렸고요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강의 자료 수정에서 바꾸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격이고요 이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커져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잘못 그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엔 비슷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벌어지는데 이 경향을 지금 여기 잘못 제가 입력해서 이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끊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 다시 올려서 제가 강의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머리컬 방법론 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러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dx 값을 최대한 작은 값들을 넣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좀 많이 비슷해지지만 결국은 이 에러가 누적돼 가지고 적분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점점 벌어져서 시뮬레이션이 정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엔진들은 이 적분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인버스는 제어할 때 쓰고 포워드는 시뮬레이션이나 수채 시뮬레이션 또는 물리엔진에서 이유작용을 쓰는데 이 포워드다이나믹스는 F를 넣어서 A가 출력이 나오니까 적분을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분을 하면 할수록 에러가 쌓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은 힘을 넣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시뮬레이션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에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러값들을 보정하기 위한 또 다른 기법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장기간 장기간의 시뮬레이션은 의미가 없는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것 중에 중국에서 나비가 팔랑하면 나비효과 미국에서 태풍이 불 수 있다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미분방정식이 있을 때 그걸 미분이니까 적분의 형태로 해서 얘들을 조금 더 쉬운 방정식으로 바꾸고 수식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유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값이 약간 에러가 있거나 또는 그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있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비효과의 얘기에서는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굉장히 먼 기간에 걸쳐서는 어떠한 유형의 솔루션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가 에러가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중국에서 나비가 나비 팔랑이었는데 그게 미국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먼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초기에 어떤 동작들이 나중에 어떻게 동작할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궤적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궤적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쏘는데 대포로 만들어서 쏘면 처음에 펑 하고 쏘면 걔가 정확하게 떨어질까요? 바로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얘들의 수체석적인 에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나오는 그 뭐 저 미래무기들 중에 보면 속도를 초기 속도를 되게 높여서 회전하지 않고 대포를 펑 하고 쏘면 휴우 가서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간 과정에 에러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퓽 하고 날라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때에는 항상 중간중간에 보정을 하죠 GPS 정보도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6분이 6분이 가지고서 현재의 위도 경도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날라갔던 것처럼 또는 뭐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 않으면 중간중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못 날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를 한다는 것은 조종사가 에러를 줄인다라는 얘기고요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물리학 쪽에서는 이런 컨트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의 개념은 굉장히 독특한 공학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적분은 계속해서 에러가 누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 에러가 나중에 가면 많아지더라 라는 이 특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깐 여기서 끊고 그래프를 다시 그리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흑 아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흑 아흑